THE DREAM CHAPTER ETERNITY 예스 첫 자켓 촬영하러 왔는데 진짜 버스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촬영지로 이동해볼까요? 고고! Q. 다른 머릿기에서 형광머리키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멤버들이 잘 나왔던 것 앞에 흠집이 저리 들어가서 보고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태운 것 같아요. 진짜 불쌍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거 누르면은 눕니다. 누르면서 가까이. 지금 열심히 해냈어. 미안하지 마 미안하지 마. 미안하지 마. 어 된다. 다음 촬영 추워요? 한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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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몸은 풀고 가자 오늘 너무 열심히 잘 찍었고 1차로! 1차로 가면 돼, 2차로 내일은 그럼 저희 열심히 세웁시다 네 내일 와요, 내일 와요 그럼 안녕 1차 때문에요 안녕 빰 후배장이 이끈한테 자켓 차량 2차에 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을 다시 보러 온 것 같은 세트입니다 저희들의 표정은 되게 마련하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을 때 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형광준이라고 광준 광준 광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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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 저희 운영 우리가 오늘 단체 촬영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ил 재해되네요 아마 별을 보는 씬을 찍지 않을까 조금 이따가 così 잠옷 잊 들잖아요 그때 자지 않을까 오마이갓 되게 분홍색이다 발이 되게 부끄러워 저희가 잠옷을 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입어보니까 좀 잠옷을 사고 싶어요. 저희 다 잠옷새랑 열쇠가 걸려있는 목걸이를 한 채로 맞췄거든요. 역시 열리나 해서 해봤는데 안 열리네요. It's time to get away 이건 일자마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켓 촬영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.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찍었는데 어떠셨나요? 저 어제랑 오늘은 또 다른 카페부로 이렇게 큰 침대에서 사랑을 해서 또 띄기셨던 것 같고 또 또 나왔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올 때 기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세트장이 너무 예뻐요. 오늘 정보를 세척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뒤에 밤하늘을 진짜 싸줍니다. 맞아요. 사라졌네? 원래 싸주셨어요. 이번에 이른 아침이라. 맞아. 아 지금 아침 버전이라. 아까 밤 버전이 진짜 이쁘던 것 같아요. 밤 버전에는 쌌는데 진짜 별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쁘게 나온 것 같은 것 같아요. 너무 죄송해요. 두 버전이 너무 길이가 좀 나왔네.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찍을 것 같은 느낌을 드렸는데요. 이 트랙을 죄송합니다. 다들 촬영 잘 마무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꿈의 장이 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